네 매주 목요일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진행을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님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우리가 영리병원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국내 첫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둘러싼 제주도와 녹지 측의 법정 다툼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안한 제주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녹지 측의 잇따른 패소에 영리병원 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은데 만약에 네 글자로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건가요? 저는 사필규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필규정 왜 그러신가요?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돌아온 것인데 특별법에 영리병원을 만든 어떤 목적은 제주의 의료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보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의료관광이라는 건 당연히 제주의 관광 목적으로 그리고 의료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을 사업자 측에서는 조금 더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제도는 원래의 취지에 맞춰서 조건을 부과한 것인데 산영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필규정의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신의 안수라고 봅니다. 신의 안수. 신의 안수? 사실은 영리병원을 반대해왔던 국민건강을 우려해 보셨던 제주 도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절절하게 절여져서 재판부에 전달되면서 임원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실제로 판결문에도 보시면 공론조사 과정도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당연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내국인 진료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보자면 1심에서는 제주도가 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제주도가 승소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승소를 했는데 어찌 됐든 뒤집힌 판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결론의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병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의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만들 수 없게 돼 있고요.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모든 병원은 전부 다 지정, 건강보험법원의 지정요양기관이 돼서 건강보험 환자를 받게 되어있죠. 그런데 영리병원은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리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특허다, 강학상 특허다 이런 말을 썼어요. 특허라는 말을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허라는 것은 발명특허하는 그 특허가 아니고요. 특별한 허가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허가에는 그 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폭넓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주는 경우도 이런 제안을 붙일 수도 있고 저런 제안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된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그냥 특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우리 의료법의 내용이라든가 건강보험법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훑으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제주도의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권을 조금 폭넓게 대량권을 인정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강호진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결론이 좀 뒤집힌 이유? 일단 제도적으로 보면 변호사님 말씀 계셨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인허가가 돼야 되는데 이 법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외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할까 말까는 장관 승인 사항은 경유인 거고 최종 파이널 결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부가 그 과정에서는 도지사에 말씀하셨던 권한을 부관처럼 인정해준 것 같은 판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송이 크게 보면 두 가지 건이잖아요. 총 3건이죠. 총 3건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3건인데 하나가 이제 다시 제주도가 이제 허가를 다시 취소하면서 2차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을 다시 들어간 거잖아요. 2차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인 거죠. 그렇죠.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또 2차로 다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대해서 지금 1심은 제주도가 지금 승소를 한 상태인데. 그렇죠. 2심의 항소심에 대한 부분도 이게 거의 제주도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실상 이 녹지병원의 영리병원은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그런 전망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병원 건물을 매각하고 설비도 철거하는 등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당신들은 그러면 의료병원을 개설할 의사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취소를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녹지에서 대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논리가 그 내국인 진료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개설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거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될 만한 어떤 쉽게 해서 핑계거리가 없는 거죠. 불가적으로 이번 내국인 진료 제한 판결문에도 보면 내국인 진료 제한하는 것하고 개설 허가 취소를 별도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총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따르면 2차 개설 허가 소송도 현재로서는 도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소송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연 이 녹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주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이상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녹지병원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병원을 설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그런 조건을 부과하고 하는 것들이 자기들의 사업 계획을 짬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손해를 가져오는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거의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항상 그 전 정도의 불확정성이라는 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확정이 현실화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준비 과정에 들어간 손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녹지그룹은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다음은 그렇다면 그 사업 부지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할 것인가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은 다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건 녹지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용도 변경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용도 변경은 쉽지 않은 거고 아까 말했지만 녹지병원 자체가 지금 건물과 토지는 딴 분한테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잘해서 사실 저는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서귀포 의료가 좀 약하기 때문에 서귀포 쪽에 취약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행정적으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노력해서 녹지나 제3의 땅을 소유한 분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공공의료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는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인데 제2의 영리병원 또 다른 영리병원의 논란은 과연 이게 종지부가 찍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영리병원의 형태가 또 나타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영리병원 제도 자체의 어떤 제도 자체를 좀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사실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외국인 전용의 영리병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런 병원이 운영이 된다면 국민에 대한 미치는 효과는 약간 간접적인데 의료인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칠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성공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의료인들에 대해서 어떤 보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어떤 병원이나 의원에 있는 의료진들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옮겨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의료인 수는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민 의료체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 보고 저는 아무튼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설화가 주체로 보면 지금 의대 가려고 모두가 다 난리 났는데 녹지는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 회사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아니 부동산 회사가 웬 병원이냐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죠. 이제 영리병원 문제가 어느 정도 논란이 조금 이제 마무리되는 듯한 지금 상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짤막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저는 과감하게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고 코로나 이후에 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저는 공공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나온 그 논리를 기초로 다시 제로스쿨법을 과거로 돌아가서 외국인 전용의 영리병원을 개설하고 할 수 있는 제도는 남겨놓은 게 좋겠다. 오늘 강호진 센터장님 또 현덕규 변호사님 1부에서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